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출장을 와서 잘 일을 보고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가까운 해변에 나왔습니다. 해변에 나왔는데 버스킹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가볼까요? 지금 저녁에 나와서 한 5만보 걸었습니다. 제주도 해변은 바람이 상당히 상쾌하게 부는데요.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는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좋네요. 퀄리티도 좋고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쇼츠로 짧게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어떤 음악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우선 해변을 한번 보겠습니다. 딱 네 따라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